멘토는 외국인 잘라. 함께 해요! 커플이 성! 욕산 줄 알았네. 난 맞다. 아니 진짜요! 그냥 녹스톱! 아, 나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, 저. 직관적으로 표현했어요. 직관적으로 표현했어요.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! 진짜 녹색어문이다! 근데 뭐 굳이 없어도 될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티어 뜨는 거는 뭐 어떻게 안 되나? 우와! 뭐야? 왜 이렇게 떠! 어, 머박스 아까워. 어, 이거 나도 모르게 통계를 보게 되네? 네임감으로 46% 거라? 아이언 투면은 그냥 게임 접으래. 저기요! 그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. 아이언 투라고 게임을 접으라고 하신다면은 그 예를 들어서 성적이 낮다고 인생을 접어야 됩니까?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? 예? 재능 없는 게임 할 시간 다른 거 하면? 아, 종합게임 스트리머라 괜찮아요. 2세중이요? 왼꼬ege님! TV결 구독하는 사진 좀 보냈습니다. 왜 태어나니는 왜 태어나니는 내 방송 보려고 태어나님! 생일 축하합니다. 퇴세전환. 푸싱 할 거임! 오른쪽 귀 여기 여기 뚫고 아 요즘 왜 이렇게 코를 뚫고 싶은지 근데 절대 안 뚫을 거야 피부는 돌이킬 수 없으니까 백퍼 코 뚫고 방송 키잖아 사람들이 어 염소 왔는가 후구 왔네 후구 왔는가 막 이러고 와 그럴 거 같은 거야 진짜로 인사이 왜 애교 버리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